전기 아이고 밥 대기 딱 알고 딱 오네 응? 먹어라 모기봐 모기 아이씨 모기가 막 문다 모기가 모기가 물어 모기 봐라 모기 모기 때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나 먹어라 여기도 밥하고 여유있게 또 챙겨놓고 갈게 알았지 아 모기 아 모기가 막 문다 아 모기 봐라 모기 때 모기 때 빨리 와 빨리 와서 먹어 아이고 먹어 밥 먹으러 빨리 와 밥 먹으러 빨리 와 밥 먹으러 온나 밥 먹으러 온나 차길에 가지 마라 아 모기 아 모기가 막 물을 뜯는다 먹어라 먹어라 양보 아 모기 봐라 양보 하지 말고 먹어 먹고 있어 먹어 먹고 있어 먹어 야 여유부나 두께이 왜냐 나 이 회사 그냥 자랑아 밥 먹으러 왔어? 행복이다 응? 밥 먹으러 왔나?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사랑아 점수기하고 씩씩이하고는 다 어디 갔노? 하나 여기에도 캔 넣었다 누룽이하고 다 어디갔어? 찻길 가지마라 또 땅바닥에 그래갖고 먹는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타오민천 관상탱등보로 인해 남성만 중간에 자석이 남성만 중간에 사는 그날이 저의 동시에 일상탱등보로 인해 인상탱등보로 인해 ทำ 없음 국물이 전문적인 인상탱등보로 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